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영어입니다. 오늘은 32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문장은 나도 언니가 맨 앞에 나오면 도치가 되죠. 더주 주어 동사 번역 기억들이 기억은 어쨌든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기절을 이룬다라는 뜻이니까 어쨌든 기억은 어쨌든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의 기절을 이루다 즉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기억은 정의합니다. 내용을 우리의 경험들의 내용을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보존할지 그것들 우리의 경험들을 다가오는 여러 해 동안 됐죠? 다시 한번 기억은 정의합니다. 우리의 경험들의 내용을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다가올 여러 해 동안 그것들 우리의 경험들을 보존할지를 정의해 줍니다. 기억이 기억은 만들어줘요. 우리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고통을 받는다면 이럴 일은 없겠지만 고통을 받는다면 심장의 부전, 심부전증으로 그리고 인공 심장에 의존하게 된다면 나는 역시 내 자신일 거다. 만일 내가 잃어버린다면 팔을 사고해서 그리고 사역동사 목적어 PP가 된 거예요. 그 팔을 인공팔로 교체 시킨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일 거다. 본질적으로 나일 거다. 미는 원래 마이셜프를 써야 되는데 이탤릭체로 이렇게 꼬아놨죠. 이탤릭체로 쓰면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셜프를 이탤릭체 미 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머무하는 한, 나의 정신과 기억이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한 나는 계속해서 될 거다. 그 동일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다음, no matter which part 어떤 부분이 내 신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뭐뭐 외에, 뇌 외에니까 뇌를 제외하고 내 신체 중 어떤 부분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나는 동일한 인물이 계속될 것이다. 내 생각과 기억이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한 반면에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후기의 알츠하이머병, 후기의 치매를 일으키는 병을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죠. 후기의 알츠하이머병으로 고통을 받고 그의 기억이 희미해질 때 사람들은 자주 종종 말을 해요. 대절 전체라고. 그가 not at all.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다. 또 뭐라고 말해요? 대절 전체라고 말하죠. 마치 머머인 것 같아. 그 사람이 더 이상 머머지 않는 그곳에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요. 비록 그의 신체는 남아있죠. 손상,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긴 하지만. 됐죠?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